저는 봤는데 둘 다 꽝이에요, 꽝. 진짜? 꽝? 꽝 하나? 꽝이 너무 많아, 근데. 꽝이야.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담배 언니가 진짜 에이스야. 담배 언니 진짜 에이스야. 오케이. 또 노란다 아니야? 둘이 대단하다. 게스트분들께서 마스터룸을 쓰시고 언니랑 나랑 저기 쓰자. 날씨 진짜 좋다, 그렇지? 완전. 이런 날씨는 돌아다녀야 되는데. 뭐야? 만성 피로. 언제쯤 괜찮아지냐면서요. 너 사자 달리면 더 심하다. 그래, 언니 그게 완전 다르다며? 응, 좀 많이 다른 것 같아. 약이라도 먹어야지. 저 놈이야. 호텔 친구가 참 좋단 말이지. 그렇죠. 잠도 잘 오고. 나 이 친구 빠시락거리는 게 너무 좋아. 그렇지? 바로 잠 줄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. 오 마이 갓. 이렇게 해도 되고, 이렇게 해도 되고. 위로 이렇게 해도 되고. 힘이 들어가요? 응. 바람이 막 분다. TV 보면서 하면 운동도 되고. 한번 해 봐봐. 생각보다 좀 무게가 있네. 이렇게 해도 돼. 이두 바꾼 뭐 이렇게. 오. 이렇게 할까 어깨 온다. 한 손으로 하니까 나는. 오른쪽 확실히 힘이 있네. 나보다 더 잘하는데? 힘들다 이거. 나는 이게 중요해. 그냥 이렇게 위로. 위로. 오. 왜냐하면. 여기가. 그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거든. 네. 사람들이 봤을 때 쉬워 보이는데. 생각보다 이거 일부 못 해. 해볼까? 너무 웃겨요? 너무 웃겨요? 제가 하니까. 왜 이렇게 웃겨. 아 이거 진짜 일부 못 해?